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유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장타를 내기 위한 하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프로님 하체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전이겠죠 맞습니다 하체를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는 것과 회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면의 반발력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한번 이쪽에서 프로님께서 백스윙을 한번 해주시죠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만 했다고 해서 꼬여있던 팔이 내려가면서 비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 백스윙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서 턴을 만든다고 해서 역시나 비거리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했을 때 지면을 누르는 압착감이 있으셔야 돼요 마치 점프를 하기 직전에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기 직전에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죠 다시 한번 더 백스윙 올라가서 백스윙 지면을 누르고 지면을 차주는 폭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꼬여있던 힘이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프로님께서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지면을 누르고 그리고 지면을 찬다 한번 볼을 쳐보겠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지면을 누르고 지면을 차주신다면 보다 많은 비거리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